경주 풍력발전소 그냥 바람이 언덕을 치면 잘못 갈 수도 있으니 영상에 설명 링크를 사용하거나 처음 방문 때는 지도를 참조하는 걸 추천해 가을 친구 억새풀역이 보이네 우리 인사해 주는걸 이곳은 풍력발전소가 있듯이 바람이 잘 드는 곳이라 여름엔 시원하지만 가을철에는 가벼운 외투는 준비해야 해 눈에 감지하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바다에 구겨주시면 됩니다 눈에 감지하는 곳은 가벼운 곳에서 바다에 구겨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보이는 산능성과 구름걸리 느낌이 굉장하군요 시원하게 보이는 산능성과 구름걸리 느낌이 굉장하군요 촬영하는 중에도 바람이 정말 쉬지 않고 불어오는걸 그럼 이곳에서의 산책걸음 시작해볼게 좋았어! 이곳 숨겨진 명소의 보물 감성을 찾아보자고 이곳에서의 산책걸음을 찾아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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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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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 맛집이라고 할만한 곳이네 이곳에선 산사이로 해너미를 볼 수 있구나 그럼 우리 같이 해너미 순간까지 감성 데이트 해볼게 새댓 바람소리 얼굴을 감싸오르며 불벌레 구슬려 들리는 노랫소리 언덕에 하나의 한 폭의 그림되어 내 걸음의 수채화 붓질 태어대어주고 머리를 쓸어올리면 햇빛이 길에 비추며 나의 정처 없는 발걸음 이정표 되어주네 마주친 억쇠풀 내민 손길에 반갑다고 토옥토옥 거리며 그제로 미소 짓는 내 모습 그 모습 웃음진 그림자 우주친 억쇠풀 내민 손길에 반갑다고 토옥토옥 거리며 그제로 미소 짓는 내 모습 그 모습 웃음진 그림자 건너에 들리는 언덕길 언덕길 오르고 숨기듯 숨겨지지 않은 꽃들 보이며 사진 담 predictable 이렇게 하나를 예정 이 이렇게 kid 나 나 시 흘러 내린 땅 바람이 식혀 보이듯 보이는 경치에 날 없이 조용히 바라다 보면 내 눈, 막눈에 추억이 되어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보이네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 부인의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 들어와 들어봐 노을에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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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노을 분위기가 낭만 있다는 걸 알 것 같은걸? 자 텐트 쳐야죠 여기서 자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차박하는 분들도 보이고 다 이유가 있나봐 오늘도 감성 힐링을 듬뿍 채웠습니다 자 결제는 준비됐나요? 구독, 좋아요, 지인들에게 추천해주셔야 별바다가 영생 가능합니다 크크 영생이라 넘 좋은 말이네 그럼 다음 기약해보며 인사할까? 그럼 별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날게 고마워